어? 기분 봐? 오~~ 개꿀 기부 펌프도 기부 We have live action from the Champions Finals coming right up It's the Old Lady against the Nutters Yeah, they played really well last time out, Derek They were sharp, inventive and well-organized They'll hope for more of the same today And the starting eleven for the Old Lady Mike Mignon begins in goal Milan Skriniar plays alongside Leonardo Bonucci in central defence Sandro Tonali plays with Sergei Milinkovic-Savic in the centre of midfield And then attack Marco Arnautovic plays alongside Paolo Dybala 아, 뒤로 뺐는데 아니 맞어 이거? 밀면서 저렇게 들어온데 이거 맞어? 아... 시맞 뭐야 이거? 500이네 파오리 아 좀 뺏으면은 뺏겨라 뺏어도 뺏기진 않냐 바오리 나 진올아 아 어 아 아 아 아니 아씨 왜이렇게 빨라 수고수 아니 아씨 아우패스 뺏겼으면 그냥 뺏겨 좀 제발 하니 아씨 엄청 지공하네 아씨 이발 어 뭐야 아 왜 없어요 아 블루님 어서오세요 아씨 이발 아니 아 아 상대 운 되게 좋네 아씨 500 씨발 500으로 지공 때리기 개무섭네 아씨 진짜 나네 아니 아씨 이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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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앞에 수비수 있는데 왜 못 잘라 아 3점 3대 0 아니 뭐 아니 뭐 아씨 아씨 아니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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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씨 아니 뭐하냐 아씨발 진짜 왜 이렇게 공을 질질 끌어대 아씨 아씨 아 아 아 이걸 봐 아 아 아 아 운도 좋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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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카보소 뭐야 아 씨발 퐁싱같은 새끼 뭐야 그거야? 세레머리 방향 기부 주는데 주님의 공원은 네 번짱으로 세레머리 방향 기부ipe 그리고 Andrew Robertson start with Trent Alexander-Arnold in the fullback positions. And up front Thomas Brolin plays with Diogo Jota. And the line-up for the Nutters looks like this. David De Gea begins in goal. Fernand Mendy starts with Kyle Walker as fullbacks. Adama Traore starts with Davy Ginola in the center of midfield. And up front today, Diego Milito starts with Karim Benzema. An alert piece of defending. Trent Alexander-Arnold. Well, it's only right and proper that we focus on him. 300 appearances now for the club as of today. Stuart, it's a pretty impressive accomplishment. Well, what a good sign he's turned out to be. He's been a top player on the field. He's had a good influence in the dressing room. And the fans love him. What an achievement. Perisic. Well, a top-notch piece of defensive judgment. Adama. Fahori. And a good-looking ball. Oh. And taking it away. Oh? Fah. Now, that'll be a free game. But, 방금 뭔가. Adama side-in에서 부스터처럼 나왔는데. What? What? What are they doing? They're also, ah. Andrew Robertson. Now, it's so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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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 what 하면 되지. 뭐, 그냥. 기다리고, 막. What? I don't know. The best thing. I don't know. It's soft.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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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하는 애들 중에 내가 정상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진짜로 특히 기다리는 애들 기다릴 게 뭐 있어 자기 플레이하면 되지 아 진호님 어서오세요 아니 빌드업이 아니에요 봐봐 하는 거 봐요 그냥 기본 플레이요 이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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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기본 플레이라니까 저게 한국사람이냐 모르겠어요 한국사람이든 아니든 그냥 저 플레이하는 저를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람들 중에 정상을 본 적이 없어 내가 내 축구 경력 툭 들어서 축구 게임 경력 툭 들어서 룰랄도 예를 들어서 가격 방어 하냐고요 글쎄요 그걸 알면 저도 아마 사지 않았을까요 현재 골 놓고 똑같이 해주자고? 알겠습니다 넘는게 모델링 벗길 것 같은데요 오오오오오오오야 오 이씨 뭐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뭐야 왜 저러는거야 도대체 아 c벌 진짜 왜요? 근데 자살골로 올 시간 있었다고요? 사정이 있다고 믿고싶다 사정이 있다고 믿고싶다 아우 내가 너무 지금 화가 많아서 사정이 있는 사람까지 욕하고 있는건 아닐까 잠시 되들어봅니다 사정이 없었으면 c벌 사정이 있었으면 어우 그럴 수 있지 아니 이 압박 아 아 아 아 에스씨 아니! 와 날강도씨 밀고 들어가는거 봐 개무섭네 아니 어우 아 업사이드 아아 아 어우 야 아 베나또 샌체 워커 유사 엄바페 떴다고요? 유사 엄바페가 락카제트 샌체 오우 오우 레드 아 유사 엄바페 와 crus 유사 엄바페 저도 라카제 두번 먹었는데 얘 같더라구 와우 RM이요? 어제 새벽에 RM 비싸다고 트윗 올라왔길래 검색해보니까 내꺼 RM은 안 비싸던데 왜 내 RM은 똑같이 해달라구요? 이거 아까 그 전판에 그 사람 아니에요 다른사람이 전판은 그 사람 나갔어요 전판 그 사람이었으면 똑같이 했죠 오우 오우 오우야 어떻게 맞았냐 안잡히는거라구요? 아 그래요? 왜 나 어제 검색해봤을때 그 가격 안뜨길래 아이 트윗보고서 이제 아 다 싹 다 정리해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가격 아니더라구요 뭐지? 이러고 그냥 잤는데 아 그래요? 팔려요? 아 그래요? 뭐 sbc 있다고 하더라구요 어우 야 아 로빙으로 죽걸 아 로빙으로 죽걸 아 아 43분 어 어 이게 안들어가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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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매볼 더 4000원이라구요 지금 아 4-3-1이요? 요새 4-4-2 연습하고 있습니다 4-4 4-3-1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쓰던데? 웃긴하나봐요 4-3-1 이제 4-3-1이 그냥 4-4-2보다는 수비하기 편해요 산미드라서 어거지좀 어거지좀 제발 ㅅㅂ 오케이 아니! 어 터치 뭐야 씨발! 아 터치 개요굴하네? 아니 터치 또 뭐야 아 무릎 투터치 뭐야 무릎 투터치 뭐야 아 아 아 아 아 왜 어따 주냐 압박시 와우 들어갔으면 레전드 룰분 알죠? 너무 비싸 인포 음바파에서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이걸 못뺏어? 아니 야 뺏었잖아 뺏었으면 좀 뺏겨라 아 아 7초 압박 씨발 아닌가 세트업인가 방금 7초 압박이면 반대편으로 있어야 되는데 반대편으로 어렵네 아 아 아 이걸 하하다리 하하 아우 아우 아니 아씨 아니 아씨 아다리 뭐야 이거 어어 어떻게 막았냐 오늘 먹을건데 뭐 알아서 하냐고 제발 오오 아니 추천박인가? 아닌거 같긴 한데 맞는거 같기도 하고 아우 아우 정말 빠르네 하키미 아우 아우 진활라 슛 써야돼 괜히 됐어 야 안 뺏기냐? 아 흑민 선 마크스 요렌티 아직 스틸 부싱 버그 와 씨 아 아까 투터치 때문에 아 투터치 많이 였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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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지막 와코 와코 레츠게릿 레츠게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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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버스 화상 간다고요? 왜 화상 가지? 라버스 별로 안 좋아보이던데 시세 전체적으로 오르는건 아니겠죠? 안되는데 아 아 아 이렇게 옥 깜짝이야 왜이렇게 빨라 대야 개울이다구 오야 오야C 아니 반칙이 아니야 바로 걸었는데 멀티가 없네 반칙이 아니야 반칙이 아니야 바로 걸었는데 멀티가 없네 아니 안에 ㅈㄴ 느리네 와아 역시 반다이크다 아쌈풍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아아 이걸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된다니 오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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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쉣 아 공격전수 썼다 개 털리네 아 공격전수 썼다 개 털리네 개 털리네 오케이 비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체베이! 체베이! 아! 아 아깝다 와 시글 역전하네 더울 겠네요 상대가 공을 안 아이고 후원 안 해주셔도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나 아이콘 아니야 근데 톱 자리 있는 애 아이콘 같은데 우묻이야 우묻 한 거의 한 180정도 되는거 같던데 우묻 착해요 나 우묻이랑 저기 우묻이랑 그 제가 이제 작년에 자주 보던 이제 독일 스트리머 그 그 하수있거든요 하수 하수랑 우묻이랑 같이 있길래 단체 사진 찍었어 하수랑 우묻이랑 이제 우리 한국팀들이랑 반대사지지 어 이걸? 마비 우묻 착하던데요 팬서비스 하는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착하더라구 안 착하면 좀 이상하긴 해 왜냐면은 그때 그때가 이제 1대1대 우승하고 상금으로 뭐 뭐 몇억이더라 3억? 3억 4억? 뭐 이정도 받았었을때라 안 착하면 좀 이상하긴 해 2천2년세 어리긴 해 2천2년세 어리긴 해 갑자기 터나는거요? 그 헛다리 보신거 아니에요? 내가 뭐 안썼는데 이거 이거밖에 안썬네 헛다리 뒤로 쓰기요? 아마너 내가 그런거 안쓰는데 오 retali 오 아 이거 얘기하시는건가 이거 이거? 방금 쓴거? 이거? 이거 얘기하는거 아니야? 이거 아론 드리블 아론 드리블이야 아론 드리블 순간적으로 아론 드리블 누르면서 뒤로 빼면 저렇게 돼 어? 이게 가? 갈줄 몰랐어 날 못믿어 갈줄 몰랐어 악응할줄 알았어 아씨 밀러야 쟤가? 어? 어? 야야 어, 야 어? 야 그래 아 아 아아 아씨 이게 안들어가네 홍차님 쥐돌라 먹었어요 미쳤네 미쳤네 호인깡이요? 와아 미쳤네 땅이다 와아 짓놀라 200 버져네 내꺼 지금 다 팔아야 500만 코인이던데 200? 한방에? 역시 델룸델인가? 어우씨 뭐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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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화홍으로 500만 주셨다고? 진올라 덕에 돈이 좀 많아졌어 오우 100 이상 600이라고요? 아마 정리 안한거 탭이 많으실거에요 그정도면 오우 오우 다 했다고요? 계약카드 이런것도 다 파셨어요? 소변권 계약권 이런거 와 근데 600밖에 안되요? 역시 이 게임은 현질 현질 대비 나오는게 너무 상렬해 아이고 아이고 당했다 소변권 처음엔 개비쌌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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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다이크 미쳤네 2개 슈팅 7개 기대골 하나 펠레요? 펙츠가 펠레 쓰다가 엄청 좋은 좋은 친구라고 이러면서 팔더니 팔리고 나니까 쓰레기라고 하던데 트래시라고 하던데 바로 트래시 플레이어 이렇게 이러면서 바로 그러던데 펠레 아이고 어이구 나 한골도 못뒀구나 큰일났다 2대0이네? 2대0이었어? 잠깐만 집중좀 할게 나 1대0인줄 알았네 어? 참데요? 어? 참데요? 어 미쳤는데요? 아니 아래에다 줬는데 왜 저기다 가냐 아니 씨발 진짜 방금 뭐야 아 아 더럽게 못봤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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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주.. 주.. 좋았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아니 이걸 어떻게 막아 아니 혼돕네 아니 아니 와 아 PD파코 님이 누군데요? 이태원 범인 추정인 사람 경찰에 찾고 있다고요? 혼자 밀었고 그게 여러사람이 민거 아니에요? 혼자 밀어서 그게 그 순간이 돼요? 방송에도 몇번 왔었다고? 기억력이 자주하여 기억합니다 기억력이 기억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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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in it goes! another goal, and I'll tell you what the impossible is becoming quite possible and back underway that goal for the nutters has changed the complexion of things, how can they go on and grab another one? Walker fighting strongly to win the ball well, the fans are certainly playing their part here, just listen so, this noise is oh... upsaid in the middle? what does the goal of the nutters oh, given away, Raheem Sterling is still give this ah... 아니, 어떤 앞스티 아니 아 어 왜 아니 왜 이게 반칙이지 아 끝났다 아 졌다 아 아 아 아 이걸 치네 왜 이렇게 골을 먹겠지 아 박음 하신 분이군요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골을 먹혔지 아 사이로 들어갔네 아 밀러 좋네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갔네 패스가 이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열렸네 44분 꾸려 아 아 여기 사이로 줬다 이래서 바텍크를 써야돼 나 남아주는게 다행이자 아 아 대그 아 어 above быть 그 으 몇 교부냐고요? 3교부 밤에 안 온다고요? 신1 4 8 10 학생 좋아 어우 어? 아니 와아아아아아아아 아담아아아아 한판이야 나중에 뭐 클래식으로 붙어도 되죠 견뎌십쇼 와우 양발이 좋긴해 이런거 이런거 저기 약발 사면은 놓칠때 많은데 양발이 좋긴해 오오 와아아아 잘줬다 세레모니 뭐야 근데 이제는 레벨다 다시 레벨다 이제는 레벨다 몇몇몇몇몇몇몇몇몇 응 아니받고 링세라 랭잼아 나도 세레모니를 박아 어 왜 안박아 아 눌렀는데 왜 안박아 아 이런 세레모니 초보를 봤나 그저 초보 그냥 아 야 골 아니 아니 외모 뺏어요 이것도 외모 뺏어요 어 오우 세레모니 박아 띵 띵 14성 뚫으니까 갑자기 매칭 잘 잡히네 와 토모오리 빨팔 투레 야 긴벌소 오우 아 아 없어있다 어떻게 빨라 아 아 아 아 아 캐사 캐사 익스인가? 익스가 반응점이 빠른가 어떻게 빠르지? 배놀랐네 아니 시바 두번을 뺏었는데 두번다 와 예술이네 캐시 멋있다 크로스 올린걸 떨구멍 컷백을 해? 아 아 야 허탈했는데 바로 오우야 뺏어도 미칠았냐 오우 오우 오우우 제발 아아 이걸르송 오우 오우 오! 아니! 뭐해! 아니 덕패로 찰걸 덕패로 찰걸 괜히 위에다가 틀어줬네 벤자마 카린 벤자마 워커 벤자마 벤자마 아 아, 오우야. 아니. 오케이. 엄마뼈였으면 넣었다고? 킹밥페 사고 싶다. 아, 인본 킹밥페 210만원 정도면은 아, 괜찮은 것 같은데 가격은. 골카가 막 한 백, 백, 백오십 정도 하니까 가격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이번, 이번에, 뭐, 퀄파에서도 쓰고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서. 할까 하는데, 더 떨어질까봐. 오케이. 가면 사면 괜찮다. 오늘, 이제, 화요일 넘어가는 2시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인폼 저기, 파워루플러스가. 가격을 좀 봐야겠다. 하아. 오늘 보산에서 좀 잘 먹어야 돼요. 근데. 한 20만원 정도는 먹어줘야. 나. 멀리터. 락카아레쿠나 먹으라고. 말이 심하네. 락카아레쿠나 이미 두 장 먹었다니까요. 나보고 할 때 살거리라고. 근데 어차피 가격 그렇게 막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한동안 언제가 저점이 있냐가 문제지 거의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이번 자가 가격 예측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발 그리지만 이라고 그리지만도 나요 이번주에 음 앞에 내놓는다고 일부러 준거 아냐 이 정도는 프랑스 ST가 뭐 3개나 있어요 역겹네 어어 공 못받는거 실화이? 개무섭네 올라디 개무섭네 올라디 지눌라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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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한다면 한건데 안되네 오오 Constitution 오우 야 오우 음... 추석찼어야 되는구나 방금 에스라일 게임 어어어어어 레드 잔다님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하는구나 아뇨 가고 일어나서 하는거죠 가고 일어나서 아침 먹고 아빠 걸었네 어우 어 Arab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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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오우야 어머 잘해 오우 오우야 4222이요? 아뇨아뇨 지금 442요 442 저거 디스코드 보면 아니 그 디스코드 전술치면은 제 디스코드 주소 나오거든요 거기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전술 있습니다 442 호수호수 아이고 디스코드 들어가면은 공지사항에 밑에 그 반응 누르는 거 있어요 그거 누르면은 권한 권한 생깁니다 참고하세요 오우 샷박스 오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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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트위터 올라오는거 막 어 피드해주고 그러거든요 쓸모가 많더라구요 아니 상대 앞받고 하니까 앞을 나가질 못하네 왔다 어 어엉 안 내 아니 아 어디까지 오는거야 안내 이걸 못 너 대박이네 5 minutes to go well he's given us away Mane here's Renato Sanchez over the touchline for a throw in and so it will be a corner favouring the short one Sanchez well it didn't worry the keeper no luck for Sadio Mane there is going to be stoppage time but only the one minute all shot box and so the referee blows for full time and it goes down as a victory and it goes down as a victory I'll see you in the nex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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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line-up for the notters looks like this I'll see you in the next one and back on the way I'll see you in the nex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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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 end he's run out of space AMI начина what 소립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해당 te- о어 저 대집본 봐야되는데 로독님이랑 모들님이랑 아마 유니크님 이렇게 이렇게 저까지 해서 4명일걸요 오 뭐야 우와 나스리 꿈꿨더라구요 나스리씨 언젠간 네 6월 3일날 6월 3일날 오후 6시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또 이제 당군님이 한다고 준비 아니 언니 당군님이 한다고 준비를 좀 많이 하셨더라구요 네 11월 3일 뭐 인첸트에서 협찬받아가지고 뭐 하시는걸로 알고 있고 뭐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추첨해가지고 뭐 뭐 코드? 피파23 피씨코드? 뭐 이런거 이제 준다고 하니까 재미도 있잖아요 이거 고백이 아 6월이라고 했어요 제가 11월 제가 6월이라고 했나요? 말이 혼나온거 아 그럼 이래요 제가 어 피파23 피파23 피파24 아 근데 근데 써먹을 수 있잖아요 뭐 어디 친구 줄 수도 있고 써먹을 수 있으니까 와우 네 PC버전 PC버전 코드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만약에 제가 우승을 하게 돼가지고 상금을 받게 된다면 치킨 이벤트를 할 겁니다 근데 우승을 못할 수도 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우야 오우 들어가는 줄 구독자 한에서 하는 거네요 그거는 이제 생각해봐야죠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방송하면서 몇 번 해봤는데 근데 구독자 구독자가 우선이 가장 좋긴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구독자가 지금 뭐 당장 구독 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몇 개월 이상 구독했던 사람들 중에 하는 게 저한테는 좋더라고요 어우 상황 봐가지고 이제 만약에 하게 되면 상황 바꿔서 결정해야죠 예전에는 구독자 몇 명, 시청자 몇 명 이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어요 비슷한 리그요? 작년에 이제 TKS3라고 이제 홍찬님 주관해가지고 했었죠 그리고 2nd half underway and it was a big statement made by the nutters in the first half beautifully weighted ball walker and reading it absolutely superbly Marcus Rashford what a shame really because the move was promising but no end product from them William Saliba here's Renato Sanchez Kevin De Bruyne Renato Sanchez Kevin De Bruyne Karim Benzema Kevin De Bruyne Kevin De Bruyne Neymar over the touchline for a throw in Son Conte now Kevin De Bruyn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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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h yeah 아 로뱅으로 죽돌 오우 잘 본 것 같은데 역시 반다이크 수비는 반다이크가 있어야 돼 18딱이라고 어 아니 으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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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또 멘탈이 한번 또 깨지면은 회복이 아니 상대가 볼 그때 상대가 볼 돌였으면 멘탈 깨졌을 것 같아 상대가 다행히도 볼 돌리는 사람이 아니었어 아까 그때 좀 멘탈 깨졌어요 처음 질 때 처음 질 때 한국 사람인데 아니 공을 너무 너무 지금을 너무 해가지고 핸텀인 줄 알았잖아 어 어 그러니까 나 한국 사람한테 두 판 다 줬네 첫 번째는 그 그 아까 저 사람한테 줬 두 번째는 피터 파커님인가 아까 그 분한테 줬 한국 사람한테 두 판 다 줬네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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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분 오 야 이게 가? 와 이게 가? 소름 아 잠을 별로 못 잤다니 좀 피곤하네 3시간인가 4시간 났는데 뭐 이러다가 급사진 않겠지 잠 많이 안자면 돈이 피로 누적되고 저게 되던데 마징이요? 그냥 이대로 쭉 갈 것 같은데 걔네는 별 생각 없을 거예요 아마 걔네 모든 게 다 유럽 기준이라 유럽은 이렇게 매칭 문제가 문제가 안 되거든요 유럽은? 유럽은 그런 게 문제가 안 돼요 그니까 아마 말이 안 나오니까 아마 패치 안 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보면은 모든 게 유럽 기준이야 내가 걱정하는 게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친했던 친구 아버지가 걔 걔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나 막 스무살 때 돌아가셨나 말할 때 돌아가셨는데 막 장례식 가갖고 막 일 돕고 막 이랬었는데 그 친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다 어 아니 스무살이었나? 비용이 정확히 안나 하여튼 돌아가실 때 근데 그 걔네 가족이 약간 다 잠을 한 3-4시간밖에 안 잔대요 3-4시간밖에 안 잔대요 원래 잠이 없대요 그 그 뭐 가족이 다 그런데 근데 아부지가 이제 저기 걔네 아버지가 이제 저기 돌연사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이유도 못 찾았어 그냥 병원에서 뭐 그게 없어요 진단이 없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어 그냥 갑자기 돌연사로 이유가 없어 그래 그래갖고 그냥 그냥 이유 들만한게 그거밖에 없어요 잠을 평소에 많이 안 잤다는거 이유 들만한게 그거밖에 없어 그래갖고 제 친구도 이제 아부지가 그렇게 돌아가셨고 이랬으니까 이제 이제 잠 같은거 이제 조금 더 자려고 노력하고 막 어 자 많이 자야 돼요 하루 거의 12시간 한번 자니까 괜찮은데 아유 진호윤님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오버로 투자했다고요? 한동안 오르리리 아 8호 8호 인본팩 나온다고 했지 일단 집중합시다 18층 쪼어내니까 21세트 2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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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못 넣는 어 아니 어 왜 안들어가지 뭐 들어가 독너킥 영구 포기했냐고요?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앞에서 자르는거 너무 힘들던데 30번에서 한번 성공했어요 너무 어렵던데요 아이고 오우야 세트피스 그래도 뭐 새로운게 생겼으니까 아 해시태그 해래? 아 코너킥 잘해요? 뭐 어떻게 하는거지? 좀 보고 보여야 되나? 피어원 할 때 코너킥 슛이요? 피어원 아시는구나 너무 쉽게 얘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14승까지는 좀 매칭이 좀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14선부터 좀 쉬워지네 뭔가 그 로직이 거의 좀 잘못되어있나? 아 그래요? 아 광 개재미 없다고요? 내가 저야 재밌는 겁니까 선생님? 어허 이거 이거 제꺼 디스코드나 들어오십쇼 님들 느낌표 전술치면 디스코드 나오거든요? 거기 다들 들어가십쇼 디스코드 사람 많아지면은 음성 품질도 올라간다고 하던데 품질 올라가면은 내가 사적 허용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단톡방 운영하는 거냐? 단톡방이라고 보면 단톡방이고 뭐 아니라고 하면 아니죠 어이 그걸 막아? 디스코드 거기 뭐 500명인가? 500명인가 채우면은 뭐 저기 레벨업 된다고 하더라고 다음주에 쿱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뿌 아니 이번 자 로빈 판정이 너무 좋아 봐봐 로빈 판정 너무 좋아 없어야 되긴 했지만 헐파 플스5만 참가가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플스5만 참가하고 엘리트 찍어야 돼요 와우 몇 점 찍어야 되냐고? 그 64등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모르고 몇 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 작년에 참가한 적 없어요 점수 한번도 찍어본 적 없어가지고 원래 시즌1 때 처음에는 좀 점수 찍으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어 이게 평소에 안해놓으면은 힘들더라고요 평소에 쌓아놨어야 됐는데 막판에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막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때려침 그 뒤로 한번도 안했어요 800 800이면 너무 윈데 한 700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시아 서버가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높지 않아요 원래 유럽에 비해서 아웃쿤 이번작 되게 잘하나봐요 이번작에서 내가 아웃쿤하고 해본 적 있네 이번작에 안해봤던 것 같은데 한번 해봤나? 중간에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하여튼 아웃쿤 이번작 되게 잘하나봐요 이게 본인한테 맞는 작이 있어 아웃쿤의 실력이 뭐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어요 그죠? 거기서 거기일텐데 잘하는 거 보면은 본인한테 맞는 작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700이 어떤가 많아요? 그거 보면 별로 없던데 21대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 그때? 그때 21위였나요? 그거 덱코 보고 따라온 거였는데 덱코가 그거 잘했잖아요 네 상황을 얘기해주니까 기억이 나네요 제 기억력 아시죠? 쓰레기 기억력 이렇게 침투시켜서 여기서 이렇게 슈페인트 하는거 그걸로 꿀바라지 그거 덱코가 막 엉청 써가지고 엉청 따라했어 엉꼬쉑 뱅코방 디코방 디코방을 열심히 열심히 운영을 해가지고 500명을 넘겨야겠어 500명 500명 가나 할까요? 500명을 넘기면 저것도 되더라구요 1080p로 거기 보내는거 그것도 되더라구요 택재꺼였다고요? 덴코꺼였는데 덴코 허잇 아이 개인기 쓸라는데 그냥 찰걸 그 때 그 맥기디 맥기디 턴 캔슬 그것도 그것도 덴코 방송에서 덴코 첫패 할때 상대방이 그거 써가지고 그거 분석하다가 이제 알았잖아요 분석하면서 덴코 방송이요? 이따감치 보죠 저는 프로들 방송 이따감치 한번씩 봐요 지금 지금 사사히 하는것도 스페인 프로 방송 보다가 어? 괜찮은데 하고서 따라하는거랑 덴코요? 덴코 덴코 저거 많이 써요 덴코 덴코랑 우묻이랑 같은 적이잖아요 걔네 꼭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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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스터 걸고 달리더라구요 이걸로 무조건 헛다리 헛다리를 부스터 걸고 달리더라구요 이번작에 우묻이랑 덴코 방송보면은 유심히 보세요 다 다 저렇게 달려 덴코 덱코가 첫패할 때 상대가 썼던 기술이에요 맥키드 겐슬이 덱코가 그걸로 다해야 고쳤잖아요 가위로 오우 쉣 안되네 크로스 좀 해봐야겠다 이번주는 15승이라고요? 뭔..뭔..뭔 소리예요 선생님 저 꿈꾸고 있나본데요? 서민님 꿈꾸고 있나본데? 유튜브요? 아 유튜브도 그 그 풀영상을 못올리고 쇼츠같은거 한번 해볼 생각은 있어요 쇼츠 쇼츠 뭐 꼴..꼴이나 막 막 포머키 뭐 방법 이런거 그냥 짧게 짧게 올리는거 그런거는 올릴 생각 있어 아 유튜브 작년에 좀 해봤는데 어 너무 힘들더라고 편집 이런게 남이 편집해주는게 아니고 내가 편집하는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버그 모음 쇼츠라고요? 어 그니까 약간 아까 그런식으로 쇼츠는 좀 해볼 생각이 있어요 쇼츠 쇼츠가 뭐 수익 나는..나지는 않는거 같은데 수익이 중요한게 아니니까 반칙 이게 반칙이 아니야? 이게 반칙이 아니라고? 역겹네 쇼츠로도 못본다고요? 아 수익나요? 아 그래요? 근데 뭐 수익 안나도돼요? 어떤걸 어디서 배워요? 크로스요? 얼리 크로스? 저거는 저거는 독독 크로스 나의..나의..나의 것 누구한테 배운게 아닌 나의 것 난 솔직하잖아요 뭐 배우면 어디서 배웠다고 얘기를 해 하지만 킹츠만 이건 나의 것 아니.. 연구중에요 근데 전장에는 잘됐는데 이번장에는 좀 연구중 도쿄 많이 썼죠 도쿄 많이 썼죠 18승 이번주도 18승만 지금 한 4번 하지 않았어요? 저? 여태까지 18승만 한 것 같은데? 19승 한번도 안하고? 18승만 한 4번 한 것 같은데? 15승 삼겨보라고요? 어째됐건가